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노란톡 국민톡에요 37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윤정두 3월 달에 팍스경제TV 1년 만에 다시 나와서 그냥 이 폭락장에 여러분들 다 그냥 일로 오세요 교육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계좌가 그냥 시뻘겋게 다 만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방송에서 교육을 안 해드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19,000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더 밀려 내려와서 돌릴 때 또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에 52만 4천원 53만원이 아니라 51만 9천원에서 밀려 내려와서 51만 9천원을 재돌파하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를 그냥 공개적으로 교육해드렸잖아요 남성알미늄? 남성알미늄? 거래량 그냥 1억 5천만 주씩 막 터질 때 1억 9천만 주씩 터질 때 이거 오늘이요 거래량 1억 5천만원 넘기면 편입 가능합니다 개장초부터 그냥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져요 개장초에 편입했으면 6,450원 지난주 금요일날 편입했으면 5,500원 이하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교육해드린 가격이 얼마야? 또 7,000원이야? 그러고 나서 고점 찍은 게 7,980원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차익실현 할 수 있어야지 이번 주에만 몇 종목이냐고 그냥 상하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6% 한화생명에서 그냥 상하가 근처까지 거기에 남성알미늄 이런 종목 전량차익실현 교육해서 다 차익실현 7,700원대 다 했더니 지금은 그냥 무슨 5,000원대 아니 교육만 받으면 내가 고점 다 잡고 교육만 받으면 내 스스로가 저점을 잡는데 그 교육을 안 받아요? 교육받으면 이런 종목 다 내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못 잡아내냐고 거래대금이 1조 6,000억인데 그냥 오늘 심플제약 다 날 다 날을 왜 못 잡아? 개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그냥 오픈해드리죠 어떻게? 다 날이 말입니다 시간에서 거래가 부앙 터졌는데 말입니다 다 날의 경우에 편입이 가능하다면 거래량만 확인하시고 적금만 가능하시다면 그럼 다 날에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날이 올라온 게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5,000원 맞으면 팍팍팍 그 수준까지 그냥 치고 올라오잖아요 한증카로 이번 주에 우습습니까? 다 날 한번 보실래요? 다 날의 주봉차트입니다 개배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오늘 다 찍어버려요 4,600억 팍! 꼬리를 쫙 차익 실현 아니 이 꼬리를 3분의 1 달면 차익 실현해요? 절반 달면 차익 실현해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박스경제 TV 윤정도만 보시란 말이에요 응? 채널 돌려봐야 뭐라 이게 3분의 1 꼬리 달면 절반 꼬리 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정도한테 배우다가 나간 거야 마케팅만 배워서 윤정도 제자들이 쫙 갈려있잖아 지금 그럼 윤정도한테 배우셔야지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봉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이하짜리 종목 쫙 나누어서 꼬리가 달리는 지점에 고점 대면 얼마가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얼마의 지지 라인을 받으면 재편입하고 이거를 그냥 다 알려드리고 새벽 내내 알려드리고 못 들으신 분들 그냥 재방송 보시라고 그냥 파일 올려드리고 다 해드리잖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도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맨날 물어봐 무료예요? 아이고 공짜예요 100원만 내 100원만 100원만 그냥 자료를 그 11권의 책을 그냥 특히 지금 주말에는 직원분들이 안 계셔 별로 안 계셔 그럼 윤정도가 막 올려주거든 그냥 막 나눠드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들은 지금 3,600명이 한 달 동안에 3,600명이 자료 주세요 해서 스스로 오늘 같은 날 초록뱀 잡고 오늘 같은 날 다 날에서 수익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가위 전까지는 여러분들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가 그냥 시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윤정도 맛있는 것도 사주셔야지 왜 자료를 안 받아서 삼성바이오로직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왜 묻내냔 말이야 내 계좌가 팔아요 팔할만 하네 지금 빨리 똑바로 앉아서 보시라고요 누워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오늘 같은 좋은 달 이 좋은 장에서 이렇게 은봉 떨어져 내려올 때 차익실을 왜 못해요 개장초에 갭상승이 왜 갭상승 갭이 어디야 여기야 아니지 몸통 대 몸통만 갭이 아니라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이거부터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도 찾아서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와서 10% 이상 팍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창출을 못하고 차익실을 못해서 저는요 잘 샀는데 아 위에서 물렸어요 매직 시그널이 매수사인을 주고 그냥 거래가 터지고 어제 시간에서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럼 갭상승 이후에 그 매물 소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이 라인을 넘겨놓고 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차익실현을 해야지 그 기준이 뭐냐고요 1조 미만 종목 1조 이상 종목 그리고 변동성에 따라서 차익실현 범위 그걸 정형화해서 정형화해서 윤정도 기분 내키는 대로 어? 매수? 응? 이게 아니라 정형화 딱 해서 그 근거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야 노란톡 국민톡에서 빨리 오시라고 이제 방송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방송시간 끝나면 이런 자리 어디서 볼 거야 4월 6일이라고 4월 6일 4월 6일에 남들은 3,600명 들어와서 어구 오늘은 뭘 봐야 되나요 뭘 보기는요 9시 5분인데요 한진칼이 6만 8,600원이네요 현국 안에 6만 8,600원인데 이 종목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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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 요렇게 요렇게 대처한다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종가가 8만 원대 중반에 끝났지만은 장중에 고점이 9만 원을 넘겼어요 아까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이게 얼마까지 내려왔었어 4월 6일 9시 5분 기준에 6만 8,600원 근데 이게 9만 원을 넘겨 9만 천 원을 가버려 얼마예요 30% 넘게 올라왔네 그러면 이 시가 총액이 9만 원까지 가면 6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에서 30% 수익이 났는데 그걸 놓치고 내 계좌가 파래요 내 계좌가 파래요 아이고 윤정도 얘기 듣고 한진칼 샀는데 아이고 꼬리 달리고 은벅 떨어지고 아니 종가상 종가상 한진칼이요 월봉 기준에 종가상 사상 최대치라고 이거를 지금 교수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옆 채널 돌리니까 이걸 교수용이라고 얘기하잖아 은벅 내려오면 손절하세요 바보입니까 비중을 늘려주는 거지 어떻게 아무렇게나 아니지 교육 받고 월봉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에 이 흐름에서 저걸 교수용이라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채널을 왜 보시냐는 거야 그냥 다 보여드리면서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꼬리 좀 달았다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던져놓고 윤종도 나쁜 윤종도 그래놓고 또 조금 지나서 올라오면 선생님 지금 사도 될까요 다른 거 바닥 종목 주세요 한진칼 괜찮습니다 한이 다 올린 거 말고 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지 좋습니다 아니 아이고 그거 무거운데 해놓고 또 60만 원에 사 우리는 51만 9천 원에 오늘 샀는데 60만 원에 사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니까 좀 교육 좀 받으라고 노란톡 국민톡에 얼른 오셔서 방송할 때만 열어놓으니까 문자 빨리 보내셔서 나도 참여할래요 자료 좀 주세요 한진칼 일본 보니까 야 이렇게 엄청나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보니까 나도 자신감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좌가 시뻘게 주면 왜 자신이 안 나겠어요 지금 이러한 거 상승행태 확인형 맨날 그냥 보는 것 같죠 별이 세 갠데 별이 세 개 4대 천왕 캔들인데 목이 어저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다 설명해줬는데 한진칼 이걸 놓쳐야 응 여기서 선서구형 여기서 샛별형 여기서 또 뭐가 또 어 은봉이 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 손절할까 왜 그래 교육받았는데 그러나서 뭐 떠요 오 잉태형이 뜨네 어 변형 어 변형 샛별형에 상승행태 확인형이 뜨네 이게 4월 6일 6만 8천 6백 원대 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7만원 7만 천원 7만 2천원 요 까부는 거 봐 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9만 천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라고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걸 놓쳐요 그거를 놓칩니까 그래 놓고 엉엉엉엉엉엉 내 계좌가 파래요 파랄 수밖에 없겠네 교육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고 아이고 나는 귀찮아요 귀찮으면 오셔서 낮에 동영상 교육을 받으시면 되잖아 그냥 낮에 셀트리온 25% 올라가는 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코스닥 1인데 3월 31일 날 상한가 가는 그런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또 그 방향 속으로 가고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지스가 갭 상승이 4%대가 나왔는데 아니 이 종목은 상한가 못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주주가 75% 비중을 갖고 있는데 유통물량이 코스피 200지수의 인덱스 쪽에서 매집을 하다 보니까 유통물량이 시가 말랐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26% 올라왔잖아요 51만 국선의 탑 오늘 오늘 51만 9천 원에 탁 그것도 52만 원 가고 있을 때 51만 9천 원 얘기해요 51만 원 미만에서 51만 9천 원 미만에서 51만 9천 원 고점을 다시 넘기면 이건 따라 붙는 겁니다 왜? 갭 상승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한진카를 그런 흐름에서 똑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왜? 계좌가 시뻘거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윤정도 찾으셔서 교육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어떤 자료를 주냐고요? 지금도 톡방에 막 써놓으셨어요 아니 주식 투시경 책 어디서 사요? 도서 어디서 사요? 무슨 도서를 왜 사요? 그냥 다 퍼서 날라드린다니까 나눠드린다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평일에는 조금뿐히 안 올려주는 것 같아 1강, 2강, 3강 이렇게 윤정도 그냥 주말에 그냥 여러분들 계실 때 그냥 직원분들 없을 때 우리 회사 직원 없을 때 다 뿌려서 올려줘버릴 거라고요 어떤 거? 책자 파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실 수 있는 주식 투시경 원본 책자 그 파일로 다 올려드린다고요 그리고 아휴 나는 책은 그렇고 눈이 안 보여 종목 어떻게 안 주나 종목은 무슨 교육을 해서 다 초록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서 상하가 가게끔 아 그게 싫다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그냥 오픈해드렸잖아 왜? 시가총액이 3위 장중에 40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윤정도가 오픈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51만 9천원 편입 가능하겠습니다 편입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상하가 가는 게 이상합니까? 51만 9천원 이하에서 그렇게 해서 51만 9천원 넘기고 조금 있다 그냥 60만 3천원 하루에 그냥 20% 가까운 수익률 그것도 시가총액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걸 못 잡아요 그걸 그냥 노란톡 국민통에 막 뿌려줬는데 계좌 빨리 시퍼런 거 빨리 빨갛게 안 만들 거예요 빨갛게 만들어서 윤정도 맛있는 것 좀 사주라고요 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빠져 맛있는 것 좀 사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아닙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어려워요? 유가증권 시장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빠르면 4월달에 2천포인트 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들 손가락질했어 윤정도 저거 정신 나갔네 땀 많이 흘리더니 저거 어이구 맛이 갔네 지금 보니까 1,800포인트 중반대죠 어? 4월달에 2천원 올 수 있겠는데 이제 와서 윤정도는 여기 깨지고 내려갈 때 걱정 마세요 왜? 계좌가 빵빵하게 수익이니까 여유가 있어 뭐가 걱정이에요? 시장 2천포인트 4월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늦으면 6월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명확한 시황을 설명해드렸잖아요 외환시장 상품시장 채권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에나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니까 거짓말쟁이들 원화가 지금 막 1,300원 1,400원 1,500원 합니까? 거짓말쟁이들 그런 거짓말에 왜 속아 넘어가요? 유가가 하락한다고 그게 무슨 악재예요? 거짓말쟁이들 유가 하락하는데 왜 악재예요? 바보예요 채권시장에 뭐 난리가 나 있습니까? 부동산이 지금 풍락해요? 리먼 때나 그런 때처럼 IMF 때처럼 그렇게 올라갑니까?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미국 쪽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차익실은 욕구가 터져 있었고 결국은 어찌됐건 유동성을 쫙 뿌려주고 있죠 그 유동성의 힘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폭풍 낼리 어떻게 할 건데? 유가정권 시장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 의약품에서 쫙 당겨주고 오늘 같은 날 보험에서 부앙 당겨주는 이런 날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윗골이 달린 게 조금 어렵겠죠? 제약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하루 이틀 얘기합니까? 윤정도가 하루 이틀 얘기했어요?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바닥에서부터 2016년 저점을 안 깨는 업종이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약품과 IT 의약품과 IT IT는 실적이 좋고 얘네들은 실적은 없어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정책적인 면도 굉장히 세다 강하다 실적은 없어 실적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고 뭐건 그냥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여져 있던 38%대에서 아구 창피해 36%야 엄청난 기회죠 삼성전자 포함한 정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이렇게 밀려내려왔는데 어마어마한 기회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충분히 다 수익 잡아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우습습니까? 이 월봉의 흐름이 우스워요? 기울기가 그대로인데 2016년 저점 안 깼는데 주봉상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3월 23일 날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주봉 여기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약한 모습 보였나요? 이번 주에 그렇게 힘들었어? 이번 주에도 4%, 5% 가까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들을런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수익 잡아내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 현대위아, 만도 방송에 매번 갖고 나와서 윤정두가 IT하고 있을 때 삼고철원에서 모셔온 분이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두 IT도 좋지만 현대차, 자동차도 좀 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주말에도 교육받으십시오 윤정두 노란톡 국민톡에서 찾아오세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행 인정두였습니다 주식투식행 인정두였습니다